자 안녕하세요 해피또르뚜의 해피또르뚜 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마인크래프트로 레이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시작점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로 동물들입니다 돼지 소 양 그리고 닭 그리고 무시름 그리고 라마 그리고 이게 바로 저구요 거북이까지 나오구요 얘가 바로 무지개 내려가면 여기 동물학이 있구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푸른 라이드 끝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있구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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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래서 어디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도서관으로 갈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는 이렇게 책장들이 여러가지 있고 도서관에도 레일은 깔아져 있습니다 인첸트 테이블이 있구요 자 이제 여기로 출발을 하면 이제 나오고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서 여기가 바로 문미로인데요 문미로는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못들어가구요 여기는 수족관인데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정지를 해서 한번 표지판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면 여기가 푸른 라이드 올라갈 때 입구인데 올라갈 때 입구도 다 레일로 만들어 놨어요 레일로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에 레일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삐이 검은색하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그리고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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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 가고 내려가면 묵시룸을 볼 수 있구요 여긴 동물원인데 아직 동물원은 다 만들진 않았어요 제가 가서 라마 무시룸 닭 양 소 제대로 다시 보구요 여기가 점프맵인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빨리 지나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완전 쩍죠 그냥 콩콩이랑 그냥 한칸 한칸 점프 하나 조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갈 곳은 바로 이게 농작물 수확기인데요 여기에서 농작물 슝 내리면 가는 기계입니다 자 이제 이제 슝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슝 내려갈게요 삥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커브로 돌고요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마트로 갑니다 마트로 가기 전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중소 높다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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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에 마지막은 요입니다 마트 에 요 이제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네 다시 한 바퀴를 돌겁니다 맨 처음에 갔던 곳을 한 바퀴를 돌거에요 알렉스 라마 무시롬 다 양 소 돼지 자